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저는 지채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는 여행으로만 왔었는데 이렇게 행사차 방문을 하게 돼서 너무나도 영광이고요 그리고 정말 너무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와주시고 이래서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정회의자 지상취재생 目前왜지 지금요? 사실 왕탕면 먹고 싶었는데요 어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먹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지상취재생이 좋아지? 지금요? 저는 사실 사실 뭐 기회가 된다면서 저거 트와이를 타고 대만을 일주하는 건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 거 같고요 지상취재생 뭔가 팬분들하고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행복한 면허는 참취재생을 하는 건 저한테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빛빛 빨리 와 빛빛! . . . . .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